블랙핑크 빌보드 핫100 33위 한걸그룹 단독 싱글 최고기록 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블랙핑크가 신곡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타트인 핫100에서 33위에 올랐다. 케이팝 걸그룹이 이 차트에서 단독 싱글로 기록한 최고순위다. 빌보드 차트는 7일 한국시간 공식 트위터에 how you like that이 이번 주 핫100 차트에 33위로 데뷔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핑크는 앞서 팝스타 레이디 가가 노래에 피처링한 사워캔디로 지난달 핫100에서 같은 3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기록은 단독 싱글로 거둔 성과라 의미가 더하다. 블랙핑크가 단독 싱글로 세운 기존 핫100 최고기록은 지난해 서울킬 디스러브의 41위였다. 블랙핑크는 이밖에도 2018년 뚜두뚜두로 55위를 영국 팝가수 두아 리파와 함께 부른 키스 앤드 메이크업으로 93위를 기록하는 등 통산 5차례 핫100의 이름을 올리며 꾸준히 빌보드에서 존재감을 높여왔다. 핫100은 스트리밍 실적,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개별 곡의 인기를 짓게 하는 차트다. 통상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이 팬덤 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핫100은 노래의 대중적인 기도를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how you like that은 이번 주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1위를 미국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걸그룹이 미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2위까지 오른 것은 2005년 미국 유명 걸그룹 푸시켓돌스의 돈차, 돈트차와 2007년 미국의 대표적 컨트리 밴드 더, 직세의 난 레디 투 메이크 나이스, 난 레디 투 메이크 나이스, 이후 처음이다. 푸시켓돌스는 블랙핑크에 해당 기록을 언급한 트윗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리트윗하며 축하해요, 컴그레츠 걸즈라고 썼다. how you like that의 핫100 순위가 반영된 최신 빌보드 차트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위 공개된다. 이 곡은 빌보드와 함께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차트에서도 20위에 오르며 국내 걸그룹 단독 싱글로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